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오늘은 베이스먼트 랩 패밀리 세일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 구독자님들께서 현명한 소비하실 수 있는 소식은 제가 먼저 전달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나도 현명한 소비하고 베이스먼트 랩에서는 우리 구독자님들 좋아하실 브랜드들이 많아요 제가 쭉 미리 둘러보고 할인받으면 괜찮을 예쁜 아이템들로만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패밀리 세일 추천님들 보러 가실까요? 자 우선 애드워프 먼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던 건 이 니트 후드예요 와플 짜임 들어가서 텍스처감도 있고 프린팅도 등판 위주라서 부담스럽지 않고 기본 소엣은 뭔가 밋밋하다 하신다면 포인트 줄 소엣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프린팅 티셔츠 이 키치한 감성에 하트가 들어가는 프린팅 티셔츠는 캐주얼하게 활용하시기도 좋을 것 같고 조금 힙하게 연출해주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트리닝 혹은 데님을 활용하셔서 키치한 이런 감성 코디도 추천드려봅니다 세 가지 컬러외로 뭔가 시원한 느낌이 나는 화이트와 네이비 추천드려볼게요 아 이거는 여자 사이즈도 나오기 때문에 뭔가 커플룩 하세요 이해해줘 요즘 벚꽃 시즌이라 좀 힘들더라 다음 추천템은 이 팬츠인데요 애드오프에 생각보다 맛있는 팬츠들이 많아 그레이 색감 이 팬츠가 스티칭 컬러 포인트가 그린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너무 튀지 않는 디테일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만족감 있잖아요 나만 느끼는 그런 만족감? 리턴 스트링 조여서 연출도 가능하고 절개 디테일 들어가고 이런 바지 좀 비쌀 때가 많은데 이런 바지를 할인받아서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다음은 시어소커 후드 자켓 얇은 점퍼 자켓 큰돈 내리기 쉽지 않을 때가 많죠 그렇다면 할인을 노리시는 거예요 저는 이 제품이 시어소커로 재질감도 되게 독특하니 예쁜데 시어소커 원다 특성상 초여름까지도 가능할 것 같고 보통 이런 얇은 아우터는 바지락거리고 좀 광택감 있을 때가 많은데 얘는 좀 매트하면서 색시저감이 표현돼서 좀 색다른 것 같아서 추천드려보고 싶었어요 두 가지 컬러웨이로 블랙은 무난 민트는 막 크림진 같은데 매칭해주시면 화사하게 예쁠 것 같네요 자 이제부터 마틴 플랜에서 꿀템을 찾아볼 거예요 네 첫 번째 제품은 맞아요 제가 입고 있습니다 보덜보덜 쫀쫀 얇은 니트 롱슬리브예요 제가 보통 단품으로 추천드리는 롱슬리브는 텍스처감이 좀 표현되거나 단품으로 입었을 때 실루엣이 좀 예쁜 아이템인데 이게 텍스처감이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그냥 바지에 요 하나만 걸쳐도 너무 밋밋하지 않을 코디가 됩니다 절개 디테일에 요 요 요 요 요망한 스티칭 디테일이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세 가지 컬러웨이로 저는 요 블루 컬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음은 제가 팝업에 입었을 때 색감 때문에 무늬가 많았던 제품이에요 얇고 펀칭 디테일이 들어간 가디건인데 요거는 사실 보건성이 그렇게 좋진 않아 조미료템이에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그냥 단품 티셔츠 프린팅 티셔츠 위에 얹어주시는 조미료템 확실히 컬러감이 너무 예뻐서 바닷가 가실 일 뭘 놀러 가실 일 그때 사진 찍으면 정말 예쁠 것 같아서 추천드려볼게요 요런 걸로 간절기 아우터 대체해도 돼 다음은 예전에도 한번 추천드렸었던 니트 집업 가디건인데요 정말 깔끔하고 무난한 그레이 톤의 남친룩으로 활용하기 좋을 니트 집업 근데 포인트는 스티칭 디테일이 돼 있어서 하나만 걸쳐도 너무 밋밋하지 않고 뭔가 포인트가 돼서 추천드려봅니다 가격도 거의 반타자 나이스 다음은 컷아웃 스트레이트 짐입니다 후기 사진들을 봤을 때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절개 포인트가 들어가준 그래서 티셔츠 한 장을 걸쳐도 바지 때문에 심심하지 않을 코디를 해주는 요 바지 추천드려보고 싶었어요 두 가지 컬러웨이로 요건 취향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추천은 가방인데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내 옷도 조금 밝아지고 화사해지면 블랙 가방을 가끔 들 때 어? 멈칩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럴 때 저는 브라운류의 가방을 추천드리는데 어? 뭐 가격이 괜찮다나? 크기감도 적당하고 스트랩도 컬러 포인트가 들어가져서 뭔가 유니크하니 눈에 띌 것 같았습니다 동일한 가격대에 다른 디자인 요 제품도 나오는데 요건 블랙도 나오더라고요 나는 그래도 곧 죽어도 블랙이야 하신다면 요 가방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제부터는 메종미네드로 넘어가 봅니다 메종미네드 할인 때 추천드리는 건 바로 요 인기템 백팩 학생들에 그냥 휘뚜루 막 이것저것 넣고 다니시기 좋을 사이즈 금지 거니 근데 또 깔끔해 큼지막한 포켓과 긴 핸들끈이 포인트가 되는 아이템인데요 요 제품은 진짜 어디에나 활용하기 좋을 가방으로 요런 아이템 할인 때 구매하는 거 추천드려요 이어서 크로스백 스타일의 호모백도 추천드리는데요 버클이 큼직하게 하나 들어있어서 심심하지 않고 민빗하지 않고 저희 스토커즈 채널에서 잘 활용하는 가방입니다 그리고 좀 더 멋들어진 가방도 있더라고 투톤 새들백으로 뭔가 둥근한 원형 쉐입감 요거 좀 많이 드시더라고요 여름 시즌에 티셔츠 반바지 뭐 티셔츠 바지 요거면 살짝 코디가 밋밋해질 수 있는데 그냥 조미르템으로 가방 걸치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이제 다가올 여름 시즌 반팔 프린팅 티셔츠도 추천드리고 싶었는데요 메종미네드에서 요 두 개의 티셔츠 추천드려볼게요 가장 많이들 활용하실 게 블랙 아니면 화이트 반팔 티셔츠인데 뭔가 좀 알듯 말듯한 프린팅이라서 좀 마음에 들었어요 컴팩트 디스크라고 요즘에 들은 알령과 시디아나? 그 시드가 약간 헝그러져서 들어가고 우주 비행사가 그려진 요 두 티셔츠 마음에 들었습니다 적당히 힙하면서 과하지 않기 때문에 캐주얼하게도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은 메종미네드 팬츠 추천도 빠질 수 없죠 요 카고 벤츠 후기도 굉장히 많고 실제로 저희 쭌디토가 입기도 했고 화이트 컬러감의 팬츠도 하나쯤은 추천드리고 싶어서 한번 보여드립니다 맨날 덥게 블랙만 입지 말고 좀 화사하게 하지만 블랙도 있습니다 요즘 카고 팬츠가 트렌드잖아 다음은 메종미네드 인기템 실제로 후기도 많고 입고 다시는 분들도 제가 길거리에서 마주했어요 근데 예쁘더라고 유저한 실루엣에 옆에 워싱 포인트가 들어갔는데 요게 너무 부담스럽지 않고 적당해 그래서 요런 후기 증명된 인기템도 세일 때 추천드려봅니다 다음은 날씨가 좀 따뜻해지니까 화사한 팬츠도 빠질 수 없었어요 워싱감이 좀 빡 들어가준 절개 디테일의 팬츠 요즘 캐주얼 무드가 강세기도 하고 힙한 룩도 좀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활용하시면 좋을 요런 워싱감 딱 들어가는 데님도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은 메종미네드 진짜 핫템이긴 해요 여름 시즌 그냥 기본 반팔 흰색 블랙 심심할 때 있잖아요 언제까지 그 두 개만 주구장창 바꿔 입어 고럴 때 요런 얇은 니트 티셔츠 하나 갖고 있으면 룩을 좀 힙하게도 연출하고 뭔가 남다를 수 있거든요 요런 것도 하나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인하실 때가 꿀이에요 스토커즈 자 이제부터는 피스워커에서 추려본 세일 추천템입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루즈하지 않지만 스트레이트 핏으로 곧게 예쁘게 떨어지는 뉴 스템 라인을 제가 피스워커에서는 좋아해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요 코나 블루 시원하고 전체적으로 워싱감이 예쁘게 들어가줘서 여러분들이 좀 적당히 꾸며 입는 고런 데님 너무 캐주얼한 분들 말고 적당히 꾸며 입은 다리가 고다 보이는 팬츠가 필요하다 하신다면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일하게 뉴 스템 핏이지만 워싱감이 좀 다른 스톰 브레이커에요 사이드 쪽으로 워싱 포인트 디테일이 들어갔는데 나 흰티에 데님으로 딱 포인트 줄거다 하신다면 요렇게 작은 디테일 팬츠도 추천드려요 가격이 좋아 다음은 동일한 핏인데 크러쉬드 블루 좀 더 워싱감이 크랙된 느낌이 나는 워싱이 들어가줘서 조금 더 힙하면서 남성미를 낼 수 있는 데님 팬츠로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핏이지만 다양한 팬츠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쇼핑 시간을 단축시켜드릴게요 자 다음 추천템은 세일 기간 갖춰주면 좋을 지금 당장 입긴 더 보일 수 있지만 사계절 활용 가능한 블랙 데님입니다 동일하게 뉴스텐 핏인데 특히나 적당히 남성미 넘치는 그 부츠 스타일링에 딱 얹어졌을 때 굉장히 예쁜 핏으로 여러분들 만약에 블랙 깔끔한 데님 하나 안 갖고 계신다면 할인세 요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스와커 마지막 추천템은 세미 와이드 핏의 포세이돈 팬츠에요 이름답게 세미 와이드 좀 더 루즈해지지만 엄청 그렇다고 또 루즈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름이 포세이돈 그게 막 느껴져 청량한 블루 컬러감에 워싱감도 딱 눈에 들어오면서 시원한 느낌의 세미 와이드 데님 팬츠로 추천드려볼게요 스토커즈 자 이제부터는 86로드 세일템 추천입니다 86로드는 기존 가격도 굉장히 해제지만 요렇게 세일 기간에 하면 진짜 개꿀 자 여기서 가성비 데님 팬츠 골라봅시다 첫 번째 추천템은 아무래도 다가올 여름 시즌을 준비하는 연청 데님 빠질 수 없었어요 세미 와이드 핏으로 굉장히 시원하면서도 멋진감 예쁘게 들어가준 기본템 여기다 그냥 흰색 티 흰색 프린트인 티 이 부분 코디 끝 근데 또 연청 싫어하시는 분들은 미드 블루 컬러감까지도 한번 추천드려볼게요 자 다음 추천템들은 데님 자켓들이에요 개인적으로 86로드 데님 자켓은 굉장히 루즈하면서 편하게 툭 걸치시기 좋은데 뭐 데님 자켓 자체가 가격대가 좀 있는 편이라서 이걸 굳이 사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셔도 또 괜히 미루다 미루다 하셨던 학생분들 세일 가격 굉장히 좋다 5만원 4만원대야 연청 중청 요 기본 스타일도 있고 조금 더 워싱감이 드러나는 흑청도 있는 요 스타일도 힙하게 연출 가능할 것 같아서 요게 가격이 좀 더 싸긴 하더라 요것도 한번 추천드려볼게요 지금 산다고 해서 꼭 지금 입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할인가격에 내가 나중에도 활용 잘할 것 같은 기본템은 구비해두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베이스먼트 패밀리 세일에서 여러분들의 쇼핑 시간을 조금이나마 단척시켜드리고자 후다닥 제 추천픽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추천드린 제품들 말고도 다양한 제품들이 있으니까 시간 되실 때 한번 호로록 보시면서 현명한 소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누구나 할인받아서 사면 기분은 좋잖아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 눈 좀 덜 아프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추려서 후다닥 세일템 종료보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